신장호 여기서 받았고요 백토스 김진호 스파이크 몸을 틀면서 자 이번에 오 받았어요 이지훈 선수 받았어요 이걸 받아냅니다 이지훈 나이스 디그 하지만 이 태봉 또 받아냅니다 자 멋진 디그가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선수들 하지만 블록킹 아 지금 태준호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조선대 문지훈 선수가 지키고 있었네요 문지훈의 블록킹 문지훈